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무려 4조 7천억 원, 한 해 동안 우리 기업들이 쓰는 접대비 총액입니다. 그 중 1조 4천억 원은 룸사롱 접대에 뿌려진다고 합니다만, 그쪽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실제로는 그 몇 뼈의 돈이 접대비로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접대공화국 대한민국, 그 비리와 부패, 그리고 퇴폐로 얼룩진 망국적 접대 실태를 이원한 한학숙 PD가 취재했습니다. 광급공사를 하던 한 건설업자가 공사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구속된 공무원과 건설업체 대표는 1억 2천여 만 원의 현금과 접대를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필요하다고 했으면 직접적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누굴 쪽으로? 익산시청에서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따낸 모 건설업체 대표. 하지만 감리당과 시청 직원의 접대 요구에 시달리다 급기야 공사까지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지 식사만 같이 했을 뿐이라는 공무원들. 흔한 일일 뿐 이상한 접대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사건 발생 후 찾아간 담당 공무원의 자리는 며칠째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에 의하면 관계 공무원과 감리당원들은 공사 중간에 43회의 건품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룸사롱도 여기 나옵니다. 지금 본인은 주점. 이거 뭐 함식하면 90만 원씩만 넣는 거에요. 현장 시골에서도 여기 있어도. 요즘 룸사롱 가면 차가 100만 원 아닙니까? 100만 원, 90만 원. 그 액의 현금에서부터 룸사롱 접대까지. 그러나 그 접대는 결국 공무원과 건설업자가 나란히 구속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그 관계까지 가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돈을 처음 해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는 엄청난 접대와 향이 갔을 거에요. 접대와 뇌물이 오고 가면서 접대받는 사람과 접대하는 사람과의 유착은 이미 반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5월 23일 납품업체로부터 인쇄물 수주대가로 그에게 건품과 접대를 받은 한국전력 간부 4명이 구속됐습니다. 인쇄업체의 격리 장부입니다. 거기엔 유독 접대비 기록만 한결같이 연필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인쇄물 납품권을 줄 때마다 건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접대와 함께 건넸다고 합니다. 모두 1억 2천여만원의 금액입니다. 한전에 인쇄물을 납품했던 인쇄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쇄물은 우리 쪽에서 표혈을 하셨으면 우리가 재수 없이 걸린 건데 우리도 얘기할 것 같으면 한도 끝없는데 이런 얘기 까버렸다 뭐합니까. 공무원들 아직까지 아무리 무슨 세식 지랄해도 똑같은 관행인데 우리가 돈을 주고 싶어서 줬습니까? 지내들이 월하니까 줬는 거지? 그렇잖아요. 농사롱이 가접대를 하는데 그 당사자만 접대를 했겠느냐. 그 당시에 참석 범위가 누구누구였었느냐. 그렇게 우리가 물어봤을 때 그거는 그렇게 향을 받은 사람이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 자기로 인해서 수사가 됐기 때문에 자기 선에서 국한시키기 때문에 접대의 문화가 조직 내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다 추적해서 조사하기 힘들죠.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기업들이 선 접대비는 4조 7천억 원. 그 중 1조 8천억 원. 골프장과 룸사롱 등 유흥업소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분명한 세정 운영을 통하여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이용섭 국세청장은 취임과 함께 접대비를 참여 정부의 개혁과제로 올려놨습니다. 골프장과 룸사롱에서의 접대비를 접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은 지지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제계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접대비 규제는 우선 첫째 당의 기업들의 활동을 어떤 마케팅 활동이라든가 때로는 영업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부분을 제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제약하는 것을 최소화시키자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폭넓게 보자면 경기 위축도 많고 기업의 활동도 저장하자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급 유흥업소에 대한 경기 상승으로서 나라가 발전한 게 좋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건전한 소비로서 나라가 발전한 게 좋은 것인지 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위축이 우려된다. 바람직한 개혁이다.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접대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은 접대비 허용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국세청의 입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청와대도 재경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업의 자유의 원칙이 있는데 어떤 업종은 부당하게 차별을 하게 하면 안 되죠. 세금 계산에 있어서는. 결국 국세청이 한 발 물러나며 유흥업소의 접대비 폐지는 허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국세청의 발표가 있은 지 한 달 만에 이릅니다. 국세청의 발표가 있은 지 한 달 만에 이릅니다. 특정 업종을 제안해가지고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을 갖다가 송금 처리를 하는 것은 어떤 영업의 자유라든지 평등성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자체를 갖다가 접대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신 것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접대비 항목에 특정 업종을 제외시킬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반론도 강합니다. 향락성 업소에 대한 접대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특정 업종에 있더라도. 예컨대 독일이나 프랑스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수렵이나 승마, 골프, 또 낚시비용, 요트. 이런 것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접대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정책도 있거든요. 안 바꾸는 것이냐, 못 바꾸는 것이냐. 갈팡질팡하는 정부에 대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접대를 받는 층들이었다는 거죠, 정책 결정권자들이. 지금 기업은 접대를 하는 입장이고 접대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부끄럽게도 언론도 같은 범죄에 속합니다. 기업들한테 위협적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소위 피접대층, 접대를 받는 층들이 지금 음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핑계 삼아서 지금 저지시키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접대비 논란이 뜨거운 요점. 룸사롱은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체감하고 있을까. 여기 빼고 5대에서 1번 가면 더 없는데요. 10분간. 어떤 접대다, 어떤 접대다. 코트키티가 공무원대, 이거. 뜨거워. 몇 퍼센트 정도? 7,80%라고. 감정이 한 번? 네, 7,80%라고. 때가 많죠? 요즘은 여름이거든요. 홍보가 그런 얘기네요, 불경기라고 하니까요. 일하는 곳이 불경기라고 하니까요. 불경기를 적게 해설을 해야 된다고. 네, 접대를 하는 사람과 접대를 받는 사람.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관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한피대, 지금 접대비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에 침체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 정부와 기업의 마찬가지 공통된 입장 아닙니까? 네, 경제계의 논리는 한결같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모처럼의 호황에 웬 규제냐고 반발을 하고 불황일 때는 규제보다는 경기 부양이 우선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아무것도 변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한학수 PD. 그러다 보니 지금 1조 4천억 원, 한 해의 룸살롱에 뿌려지는 돈이 참 어마어마한데 그만큼 룸살롱 접대가 성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접대 장소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룸살롱입니다. 그 치열하다고까지 하는 접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접대 장소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룸살롱. 이제 룸살롱은 접대를 하는 흔한 공간이 됐지만 고객을 룸살롱까지 데려가는 데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고 있다가 고객을 그러면 가야 돼요. 새벽에 술 먹다가 고객이. 사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영국대표에서 해피하죠. 야, 고객이 됐던 날 불렀다, 술자리. 이게 고객을 술자리로 이끌고 간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고객이. 치열한, 치열한 엄마의 현장이죠. 접대하는 장소까지 끌고 가는 게 보통의 스킬인 줄 압니까, 그게? 안 따라갑니다, 사람들. 왜? 접대할 사람 쫓아내고 있는데? 접대가 많기로는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5대 그룹에 근무하는 현직 부장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객에 대해서 사진리와 침대한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의 취향은 알죠. 미리 알고, 고객에 해당되는 정보를 파악해놓고, 그 사람이 어떤 종류다, 어떤 것을 좋아한다. 네, 갖고 가냐. 지금 가슴님이 뭘 원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메뉴벌로 갖고 갑니다, 그 사람. 이거는 한정식지. 이건 룸사롱. 이것도 룸사롱.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랬을 때, 뭐, 어떤 스타일로 가자 그랬을 때. 그게 맞춰서 빨리 어린지가 돼야 되잖아요. 룸사롱으로. 룸사롱도 종류가 있죠. 이 룸사롱하고 이 룸사롱하고 틀리죠, 스타일이. 어떻게, 왜 이게. 여기는 호텔 룸사롱. 이쪽은요? 이거는 1등 룸사롱. 차이가 좀 있습니까? 호텔 룸사롱은 지하에서 술 먹고, 호텔 방으로 갈아갈 수 있는 룸사롱. 여기는, 수집 종류가 1천부터 5천부터 쫙 원하는 데 있죠. 연계부터 쫙 해서. 가격과 수준별로 여러 룸사롱마담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은 접대의 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룸사롱을 접대의 핵심 장소로 선택하고 있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술 먹고, 그런 때만 흐트러져서 엉겨서 서로 술 한잔 먹다 보면 좋아지니까 여자도 있고. 되다 보면 서로 얘기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면 얘기가 잘 되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죠. 서울의 한 룸사롱. 20년 경력을 가진 룸사롱 영업상모를 따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침 룸사롱의 석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 업무가 주된 룸사롱에서는 조회 대신 저녁 7시에 석회를 하는 것입니다. 영업마담과 아가씨 관리마담, 그리고 관리 부문이 참여합니다. 구자 실장하는 여자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담 아가씨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다 부서마다 다 다르다 이거죠. 부서장, 팀장들이 다 다르다 있다 이거죠. 건물의 몇 개 층이 룸사롱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곳 한켠에는 일명 영업마담들의 업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고 홍보물을 돌리며 룸사롱을 알리는 것이 영업마담들의 업무라고 합니다. 웬만한 기업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룸사롱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만도 80여 명의 아가씨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아가씨들을 관리하고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역할과 조직을 세분화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중요한 고객을 데려간다. 저 때 좀 잘하도록 준비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미리 전화를 주세요. 저 때 하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를 하셔서 어떤 스타일의 아가씨를 좋아하는 분인 것 같고 어떤 식의 안주를 좋아하고 어떤 분위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미리 다 말씀을 해주세요. 중요한 비즈니스니까 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 사람이 걸려있다. 네가 오늘 성심성의껏 최대한 잘 모셔라. 그래서 내일 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요. 일단 룸사롱으로 고객을 데려가기만 해도 성공했다고 보는 접대의 1차 관문. 본격적인 접대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접대 자체가 영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수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구세를 하고 어떻게 어떤 정도의 크기로 하고 이런 거지 상대방의 기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대부분의 능력입니다. 중앙선임이 접대는 그 아가씨만이 접대부가 아니고 우리 접대하는 우리도 이제 그 접대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질 목적이 있고 하면은 그 사람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목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취향대로 우리가 하나 세심하게 그 사람이 불쾌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마담하고 다 얘기를 해놔 놓고 오늘 어떤 애들 준비해놔 놓고 그 다음에 고객이 처음에는 좀 빼죠. 나보다 아휴 야 뭐 술은 안 잘하지 우리끼리 무슨 여자야 뭐 그런지 예쁜 애들 쫙 들어오면은 눈빛을 채면 딱 달라지죠. 뭐 고객이 딱 보고 눈빛을 잘 봐야 된다. 마음 드십니까? 하면 술의 종류와 안주부터 모든 분위기가 고객에게 맞춰지는 접대. 접대를 받는 사람의 신원과 비밀 보장 역시 중요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창문 하나 없이 칸칸으로 나뉜 내부 구조는 룸살롱이 접대를 하는 데 더없이 좋은 공간으로 선택되는 이유입니다. 이건 뭐예요? 화장실. 화장실. 아 이거 저 방마다 이렇게 화장실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간단하게 또 우리가 술을 드시다 보면은 화장실 가려고 바깥에 나가다 보면은 또 혹시 다른 사람과 또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왜 이름이라는 게 또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종류의 그런 업체. 아니 본인 회사가 무슨 회사고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람하고 접대방이야 이런 설명은 아가씨가 다 알아야 할까요? 이름도 가르쳐준가요. 공무원인 경우에는 저 수한지에 있거든요. 공무원인데 자유 택배를 받으러 오면 이런 분들도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박사라고 이렇게 부려주고 저는 알고 있잖아요. 오래됐을 때인지 아는데 지금 코팅을 바르기 때문에 룸살롱의 밀폐된 공간에서 술과 함께 이루어지는 접대. 접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이 이렇게 접대를 잘 하다가도 그 과정이 좋았다 하더라도 어느 한 순간에 약간은 접대받는 분의 피해를 거슬리게 하면은 우리 전체가 다 나눠가버리니까 그동안 잘했던 것까지 그래서 접대하는 순간은 긴장의 현실이에요. 숱도 잘 같이 하겠죠? 자기한테 잘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 상속에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잘하라고요. 잘하라고요. 말을 하다가 노래를 불러든다니 올라가서 옷을 벗으라든가 아니면 무슨 가슴을 보여주라든가 이렇게 옵션이 딸려는 전화할 때 얘기를 열어서 룸살롱 접대가 끝나면 또 다른 접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가씨와 함께 나가는 소위 2차인 것입니다. 고객들은 마지못해 끌려가는 척하지만 2차도 접대의 연장이라고 합니다. 1차까지 가보는데 100% 이부터 가죠. 적대는 무조건 이부터 가요. 가기 싫다고 해도 하는 입장에서는 해주는 입장에서 보내 어떻게 했으면 보내요. 일단 그 사람이 먼저 보내고 아가씨랑 다시 옆에서 나가 혹은 나가면 거절할 사람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보는 거죠 그 상황을 걔네들이 이제 3차를 원한다 아가씨들 마음에 들어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담한테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딱 그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게 같이 손잡고 호텔방에 가서 옆방에 다 들어갔단 말을 그러면 그 약간 그 미묘한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나올 때 서로 좀 계면적으면서도 근데 그런 게 쌓이다 보면은 친해진다고 느끼는 거죠 진짜 친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여자랑 호텔을 가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만 그러니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편하고 어떤 정실성 같은 건가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공범이식 같은 거 연락하면서 또 어제 뭐 아가씨 뭐 어땠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잘 들어가셨냐고 그 정도 간단하게 끊고 그런 모습으로 다 아는 거니까 룸살롱에서 접대하는 시간은 보통 두세 시간 그리고 2차까지 하룻밤 접대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그냥 양호하게 30만 원 나오면 다 가면 그리고 이제 그 뒤로 2차 가면 2차 강남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냥 4명이면 260 싼 데 가서 그것도 그 정도 가고 또 일단 법인카드로 지금까지는 계속 결제를 했고요 개인카드로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1회 한 300에서 400? 뭐 그 정도 뭐 결국 과하다는 생각은 사실 뭐 들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감독관 3사람에 2차비만 150만 원 3사람에서 45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그 택시 타고 가라고 또 주머니에 한 사람당 그 한 50만 원씩은 더 넣어주고 그니까 영업을 건설 영업을 하려면 기기까지 확실하게 차기까지 줘서 꺼내버려야지 지금 룸싸워렁에 가면 사실상 월급적이들은 특히 자기 돈으로 숨 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비싼 거를 기업 기업하는 경영자라든가 직원들이 소위 도둑적 불감증 접대비 하면서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안 써도 될 돈을 쓰게 만들고 서로 공검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회사 돈이니까 네 네 이 자기 돈 내고 술 먹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룸싸움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눈 먼 돈이 많은 모양입니다 한학습지 결국 접대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내 돈이 아닌 눈 먼 돈이니까 마음대로 쓴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 돈 내고는 못 먹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치성 향응 접대가 이렇게 커진 것이고 오늘날 이렇게까지 룸싸움렁 접대가 만연되어 온 것입니다 이른바 한국적 접대 문화의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5월 23일 민주당과 한나라 당사 앞으로 공짜 해장국이 배달됐습니다 우리 정대철 대표에게 아주 맛있는 해장국을 지금 전달하러 갑니다 우리 전경들은 앞을 좀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틀 전 3당 대표들이 가졌던 룸싸움렁 호화술판에 대한 해장국 전달식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보내는 해장국을 먹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해장국을 박 대표가 언젠가는 먹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두고 가겠습니다 이날 3당 대표들에게 골고루 배달된 해장국은 서민들의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3당 대표가 룸싸움렁에서 마셨던 술값은 700만 원 안팎 아가씨들의 시중까지 받으며 폭탄줄을 돌렸던 이유는 잃어버린 낭만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3당 대표가 갔다는 룸살롱은 외관상 룸살롱으로 보이진 않지만 강남에서도 첫 손에 꼽힐 정도로 정관계에선 유명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손님이 올 경우에 김종필 총재가 들른다는 제2 룸살롱 예약 없이는 이용할 수 없는 멤버십 룸살롱이라고 합니다 이곳엔 김현철 씨, 김홍업 씨 외에도 역대 정권 실세들이 자주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2 룸살롱 사건이 접대 문화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떻게 유지됐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종필 총재님의 발언을 통해서 났던 낭만 정치의 낭만이 접대와 예를 들면 술과 아가씨들 7명을 앉히고 그 다음에 술을 먹고 거기서 뭔가의 어떤 후일담을 나누면서 원활한 분위기를 형성해서 거래에 손쉽게 하는 그 상징이 거기다 들어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삼낭 대표들이 찾으려 했던 낭만의 정치 가까이는 요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정은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70년대 수출 주도 정책으로 기업들이 외국 바이어들을 접대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요정정치란 말과 함께 기생관광국이라는 오명을 낳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정치는 요정정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치인문도 요정에서 하고 모든 주요한 결정은 거의 다 요정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삼천각인이 한때 60, 70년대 굉장히 요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에서 일본에서 바이어들이 오거나 오면 다 삼천각인의 요정에 데리고 와서 접대를 했죠 70년대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뭐 바이어를 하나 잡고 바이어한테 오다를 받는 게 너무나 절실했던 때고 또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60, 70년대에 룸살롱이 일반화되기 그런 거 나오기 전에 최고급의 어떤 요리 내지는 연회 장소로 이제 요정이 있었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회적인 뭐 발전이나 식생활이라는 문화가 변해가면서 이제 룸살롱이 등장했는데 접대가 본격화되고 폭넓게 확장된 것은 요정을 밀어내고 등장한 80년대 룸살롱과 괴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당시 룸살롱은 각종 이권 청탁과 검은 거래 장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넘게 성행했던 터키탕은 우리 사회에서 접대와 성적 서비스와의 연결고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터키탕이 사실은 한 80년대에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것은 아주 단적으로 성적 서비스만을 즉, 오늘 딱 때 특화해서 터키탕에서 여성이 남성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포함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도 또 일정하게 접대와 연관되어지는 형식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90년대 들어 경제의 돌파구로까지 떠올랐던 벤처 중소기업청이 4조 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각종 창업 지원금이 몰리면서 룸살롱은 벤처 열풍과 함께 다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벤처 업계들이 상당히 접대 문화가 많았던 것은 첫째 벤처 자체에 자기들의 거품을 양산하기 위해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거기에 모이는 이익기단들, 주주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짝짝꿍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접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테헤란 멜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룸살롱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IMF 이후 문을 닫았던 룸살롱이 문을 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강남의 룸살롱 개폐업 현황을 보면 벤처 열기가 한창이던 99년과 2000년도에 룸살롱도 성황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세계 위스키 업계가 눈독을 들이는 대규모 양주 수입 국가가 됐습니다 수입량 역시 매년 꾸준히 늘었습니다 고급 양주의 90%가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소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오고 있고 그 속에서 상당 부분을 강남에서 하고 있다 강남 룸살롱에서 탑10 안에 든다면 보통 어느 정도? 보통 한 상자가 보통 한 6병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몇백 상자씩 나간다고 봐야죠 한 달에요? 네 그러다 보니 룸살롱을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 양주 수입업체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양주 판촉 전에는 룸살롱 마담들이 초대를 받기도 합니다 1조 원대 수입 양주 시장의 복판에 룸살롱과 술상무가 있습니다 술상무라고 그러잖아요 술상무라고 그러시는 분들은 만일 일주일 5번 정도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힘들어하시죠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많이 친해진 상황이니까 많이 도와드려요 술 부분도 도와드리고 자신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죠 이거를 쉽게 말씀해서 한 달에 한두 번 먹으면 유흥으로 먹을 수 있지만 월화수목금 5일 한번 가보신 적 있으니까 말이 그렇지 저녁 먹고 이런데 술집 가면 술 얼마나 먹겠어요 엄청 많이 먹을 거예요 산재먹고는 월화수목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지 업무상 잦은 접대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대법원에서 산재 판정을 받은 것만도 지난 2년간 6명이나 됩니다 접대에서 마신 술 때문에 급기야 죽음으로까지 내몰린 경우입니다 접대를 즐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은 접대를 즐기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나고 접대 끝나면 2시, 3시예요 새벽 12시는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집에 왔다가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는데 싫어해요 접대하는 거 옆에는 싫어하는데 싫어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함부로 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 우리 주중광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요 영어 대표도 야 이 새끼야 춤춰봐 옷 벗어봐 뭐 이런 거 나는 춤추네 내가 옷 벗고 하면 춤춰봐 여자랑 같이 왜 여기서 그럼 춤춰야죠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거부하는 사람은 바보 만드는 분위기니까요 그게 상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그게 상식이고 그거를 따르는 게 잘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면 일단 그 조직에서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 목숨까지 거는 접대 문화 그것을 과연 문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지금 술과 접대가 우리 사회의 가치관마저 바꿔놓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룸살롱과 골프 접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한 업종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죄인으로 단죄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접대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이완 피디 지금 이러한 접대 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거 참 많이 우려스러운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접대 문화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기업의 접대비가 그릇된 유흥 문화를 지탱하고 양산하는 돈줄이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주었던 1억 2천만 원의 접대와 건품 그 많은 접대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많은 목도장들이 바로 접대비를 마련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일하지도 않는 협력업체의 건설임부를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썼던 것이 바로 도장인 것입니다 인건비로 많이 지출된 걸로 처리를 하면서 그 돈을 갖고 다시 접대비를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용직이 사실 100명인데 한 150명 정도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인건비로 50분의 인건비를 빼가지고 그거를 뇌물을 준다든가 아니면 접대를 한다든가 그리고 접대로 선 돈을 다른 항목으로 바꿔서 매출전표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비행기 값, 기타 등등은 출장비로 30여만 원 처리하고요 그 다음 골프비는 접대비로 200여만 원 처리하고 그 다음 저녁 회식대라든지 룸살롱 비용은 복리우생비로 500여만 원 처리해서 도합 800여만 원이 한 해 접대비로 소요된 접대로 사용한 천여만 원의 상품권 구입비도 감쪽같이 판매 촉진비로 둔갑시킵니다 공사료가 붙은 룸살롱 2차 비용 역시 규정을 어기고 접대비로 처리를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 또한 불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씨들이 구하면 그건 비용 정리가 안되잖아 기업에서 서비스로래 그건 어떻게 내가 캐시를 빼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정리를 한다는 게 엄청나게 피곤한 얘기잖아요 내 손으로 한 날 하면 또 어려운 거고 지가 마누라한테 맞아 죽고 밥 늦게 들어가가지고 술 먹고 들어가서 그 다음 뭡니까 회사에서 정리하려고 하더라도 여 직원이 있는데 정리하는데 여 직원한테 뭐라고 얘기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걸 결국은 그 불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비용 정리하는 또 불법을 저지르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작년 한 해 기업들이 선 접대비는 4조 7천억 원 그러나 각종 편법과 전용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제 접대비의 규모는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한 두 배가량에 육박하지 않겠냐고 생각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접대비로 처리된 것이 한 4조 7천억 기타가 한 4조 정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식촌 조사 나와서도 비접대비 항목인데 접대비 항목 외로 처리된 것부터 유사한 방금 말씀드린 복루생비, 출장비, 여교통비를 먼저 뒤지잖아 그래서 아 이것은 접대비다 접대비를 돌리자 그래서 세금을 추진하는 겁니다 국세청 국세청마저도 기업의 편법을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접대비는 단순히 기업의 눈먼 돈일 뿐일까 우리가 볼 때 접대비가 사치스럽다라는 그런 단순히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본질적인 측면은 거기서부터 뇌물의 전초전정 성격이 있기 때문에 뇌물이 제공이 되고 그것이 한번 제공된 거 그리고 접대비라든 것이 뇌물이 제공됐으면 그 다음번에는 그것보다 더 강도가 세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또 중단하면 그거는 안 쓴만도 못해요 사실상요 접대와 뇌물 사이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접대는 당연히 뇌물과 리베이트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현찰로 007 가방에 넣어서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옆자람이 앉아가지고 가방 넣고 그냥 가지라 생활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 나 어제 007 했어 아 그랬어? 그렇게 금액적으로 그거는 회사에서 보고를 해서 대부분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 미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거는 거의 수수께끼 사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수수께끼 같은 접대비의 자금 일명 비자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한 건설업자에게서 업계의 관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룹 회사에서 건설회사를 없앨 수가 없는 게요 비자금 때문에요 진짜적으로 여기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이 5,000톤 들어간 거를 7,000톤 들어갔다고 하면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다 깨부셔가지고 쓰레기에서 철근 부서가지고 무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이란 건 짓는 순간 모든 근거 데이터는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업주와 협력업체 그리고 하도급 업체 간에 수직적인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사업주한테 우리가 리베이트와 접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경비를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도급 업체한테 다시 리베이트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일로 넘긴다고요 그러면 우리 하도급 업체도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니까 청계천 가서 유령회사 계산서 사가지고 1억 원짜리 계산서 한 200만 원 얹혀서 사가지고 징징 처리하고 그 돈은 결국 감시망을 벗어나서 지하경제의 비자금으로 부풀려지고 그 일부가 다시 접대 테이블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접대비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일본에서는 접대비가 교제비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정이 까다로워진 일본도 한때 접대문화가 극성이었습니다 일본은 1980년 원칙적으로 교제비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한해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과감한 시도로 일본은 투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접대는 비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파고드는 유언과의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실제 군당의 한 룸사롱은 초등학교와 불과 50여 미터 옆에 들어섰습니다 학부모들은 축구 경기장 크기의 3층 규모로 들어선 룸사롱과 나이트클럽의 영업 취소를 위해 나섰습니다 접대문화가 유혹문화를 번창시켰고 우리 아이들은 이미 이런 환경과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아주 잘 교육을 받았어요 학교 안에서 오늘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너는 남을 괴롭히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밖에 나와서 보면 형님하고 오빠나 아저씨들은 전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같이 혼란이 오겠죠 접대문은 교육의 황폐화를 일으킨 주범입니다 주범 접대공화국, 그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접대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암담하죠 학교도 다닐 만한데 그래도 명문이라는 데 나왔고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도덕적으로 부패할 줄은 몰랐어요 사회에 나와서 제가 이럴 줄은 몰랐죠 암담하니까 후배들한테 회사 오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아주 어려운 재벌 개혁의 문제도 아니고 금리를 인연하냐고 아주 고도의 민감한 경제 정책도 아니고 접대비를 줄여야 한다는 거는 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지출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던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당연한 것조차도 이렇게 개혁을 못했을 경우에 진짜 더 어려운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네 우리 사회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잘못된 접대 문화 이런 접대로 이속을 챙기거나 즐기는 사람들 빼고서는 모두가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데 생각을 달리 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얼마 전 국세청이 칼을 뽑는 듯 하더니 흐지부지 되어가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만 접대 공화국 그 부패와 타락의 먹이사슬을 끊는 일이야말로 개혁을 내세우는 정부라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개혁 우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PD수처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